최근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받는 분들 많은데요. 병원에 가보면 특허받은 제품이다, 이런 문구를 써가면서 광고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특허를 거짓으로 내세운 피부과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홈페이지입니다. 특허받은 필러를 이용해 시술한다며 특허번호와 내용까지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특허등록은 거절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피부과는 시술 이름을 등록해놓고 마치 특허를 추론한 것처럼 거짓 광고했습니다. 이렇게 필러 같은 제품이나 시술 특허를 허위 표시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한 피부과들이 특허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피부과도 포함돼 있습니다.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한 것처럼 적거나 상표와 서비스 이름을 특허등록으로 표기한 사례가 제일 많았고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이미 소멸한 특허나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갖다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반 수준은 아니더라도 특허 표시를 불명확하게 해서 혼동을 준 사례도 128건 확인됐습니다. 특허청은 적발된 피부과 11곳에 공문을 발송해서 고치지 않고 있으면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또 피부과 외에도 치과나 성형외과, 한의원 등에서도 위반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허 허위 표시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